손목에 롤렉스 이젠 버랭 길거릴 도대 전부터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 전부터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전부터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나에게 더 바랍니다 어쩔 땐 얌전하게 연락은 좀 자주 해 갑자기 싫어진 어때 왜 자꾸 그래 넌 나를 못 또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끝까지 날 바꾸려 Sy posting 이제 밀키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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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